이분들은 바로 큐피트와 제우스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줬던 기타의 신 백두산의 김도균 씨와 보컬의 신 V.O.S의 김경록 씨입니다. 맞네, 맞네.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기타리스트 김도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V.O.S의 막내 김경록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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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초석 특집에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 아주 신기하게 생각됐었어요. 확신이하셨습니까? 왜요? 왜요? 수많은 그 대결 조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수많은 조합 중에서 경록 씨하고 조합이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. 또 평소 활동 반경 안에서는 이렇게 VOS하고 같이 무대에 설 기회가 전혀 없었죠. 현실적으로는 만나기 좀 어려운 현아인데. 그래서 이제 복면가왕 위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소리에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. 맞습니다. 저는 실은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뭔가 좀 색다른 그런 콜라보가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추석에 이런 즐거운 무대 할 수 있었어가지고 저도 참 즐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게요. 근데 1라운드 때 붙었던 분들이 고유진 씨하고 육중환 씨거든요.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타를 치자 그러면 이쪽이 앞서지만 노래를 부르면 저쪽이 앞섰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때 이겼던 원동력은 뭡니까? 관객분들이 너무 저희 노래를 너무 즐겁게 잘 들어주셨던 게 아닐까. 왜냐하면 1대1 대결이 아니고 2대2 듀엣 대결이니까. 듀엣 대결이니까. 그렇죠. 1대1 대결하고 조금 양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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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